이럴 때 g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곡선 gx의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? 곡선 y는 gx의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4다.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? g 프라임의 이 값이 14입니다 이런 뜻이에요. 맞죠? 네 이 상황에서 fx의 극소값을 구하세요. 함수 fx는 삼차함수 f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. 그러면 함수 fx의 극소값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첫 번째 줄과 여기까지 나와서 알 수 있는 건. fx 삼차함수 f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. f 프라임의 이는 얼마예요 영이고요 f의 이가 무슨 값이다 이게 무슨 값이다 이게 극소값이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럼 구하라는 건 fx의 극소값이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다 f의 이다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f의 이 값이에요. 맞습니까 네. 주어진 힌트를 모두 사용해서 한번. 정리를 해볼게요 자. 현재 이게 주어져 있고 이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자 gx 두 함수의 곱이죠 이차함수와 삼차함수의 곱 당함수의 곱 당연히 당함수고요 미분 가능입니다 따라서 g 프라임의 x는 자.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앞에 곱해진. 보통 앞이라도 쓰기 뭐. 뭐 하면. 이 먼저 곱해진 이 좌측에 있는 함수 미분하고. fx 그냥 쓰시고요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에.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를. 그냥 쓰시고 f 프라임에. e. 이렇게 x죠 x x.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g 프라임의 x입니다. 그러면. g 프라임에 우리는 e가 여러분. 한 번 더 쓸게요 아직 계산을 정확히 안 한 거라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왜요 이 부분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미분해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. 2x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그냥 나오시고요 여기는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그냥 곱하고 f 프라임에 x 이거죠. 자 현재 이 상황에서 요 식에서 요 식에서. g 프라임에 e를 한 번 구해볼까요 g 프라임에 e는요. x 값에다 e를 대입합니다 x 값에다 e를 대입하면. 여기다 e 대입하면 얼마예요. 사죠 사에다 삼 더하니까. 7 f의 e. 더하기 여기다 e 대입하면요. e 대입하면 이게 벌써 사예요 여기는요 육이고요 여기는요 이죠 십이에요. 12배에 12배에 f 프라임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얼마를 했어요 문제에서 이 값이 그래요 이 값이 십 사다 g 프라임에 e가 십 사니까 이 값이 십 삽니다. 다 했죠. 그렇죠 왜요. 이 힌트를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중간까지 이 두 개를 꼭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. 다항함수 fx 또는 삼차함수 fx fx가 x는 e에서 극소값 갖는다 네 미분에서 이 대입하면 영이고요 f의 이 값이 극소입니다. 그러면 미분에서 이를 대입하는 값이 영이니까 이 값이 영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결국 일곱 배 f 이 값이 십 사니까요 결국에 f의 이 값이 얼마인 얘기예요 이죠 이게 무슨 값입니까 극소값 주어진 문제에 답이 되는 겁니다. 아셨죠 어느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요 여기요. fx는 x는 e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미분에서 이를 대입하면 영 왜요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 삼차 함수거든요. 따라서 이성진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극소값은 원래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를 대입한 게 극소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이요 값이어서 값을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하셨죠 네.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대표 유형. 칠 번 함수의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과 갖지 않을 조건에 관한 우리 대표 유형 이 대표 유형 말고도 대표 유형 다음에 밑에. 자이들.